오후 6시 며칠 후 케이블카는 어디있는데? 케이블카 있나? 너무 좋죠 엄청난 역이네 엄청난 역이네 엄청난 역이네 이제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엄청난 역이네 엄청난 역이네 엄청난 역이네 오, 옛날에 이렇게 멋진 것 있으면 안 되겠단 말이야. 진중화 영화 생각나요? 진중화. 기억나죠? 여기가, 여기가. 봐봐. 진중화 영화를 찍은 여기입니다. 기억나요? 봐봐, 여기? 오, 그렇네.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진중화 영화를 촬영했던. 많은 영화를 찍은. 무슨, 무슨 이야기라고요? 여기, 여기 이름이? 유니언 스테이션. 유니언 스테이션입니다. 아, 옛날에 이렇게 높게 만들었네. 대단하다. 저거 앞으로 저렇게 만들거라는 거 봐. 저, 저거. 개불카. 어, 그렇구나. 근데 저기는 타러 가는 데는. 잠깐 오봐. 우리 은행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 은행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여기, 왜? 지금 여기서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위험하다고? 아, 그냥 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없다고. 아, 그래도 그것도 많아야 되겠다. 여기. 나도 여기. 아, 괜찮아. 아, 가리, 나 안심을디지. 그는 여기. 버스는 오류떠랑 기차역이 다시 있는거지 결혼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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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